지금 이 순간을 믿어볼게 난 안녕하세요 학교 2027에서 라은호 역할을 맡은 김세정입니다 짠 제 명찰입니다 지금은 대본영수증입니다 이곳은 제 방입니다 지금은 불이 꺼져있지만 은호는 여기서 생활을 합니다 이곳은 원래 엑스 창고였던 곳인데요 제가 태원이를 도와서 이사를 했습니다 지금은 텅텅 비어있지요 짠 짜잔 학창시절 배고픈 배를 채워준 매점입니다 여기서 사랑이랑 많은걸 먹죠 자두야미 우리 사랑이는 눈치가 참 많아요 정말 많아요 사랑아 엑스가 누구게 너무 어렵다 빛나는 나쁜 어린이예요? 아니 아닌거 맞죠 애매했지 아니요 지금은 밥을 먹으러 갑니다 짠짠 오늘은 뭘 먹을까요 안녕하세요 학교 촬영이 끝나고 퇴근하는 중입니다 야식타임이죠 여러분도 밥 버리지 말고 학교 꼭꼭 챙겨봐주세요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아매한 음식은 맛있쩡 어? 비호르는 새콤 매콤 호룰루 호룰루 여러분 학교 많이 봐줄거죠 그럼 앞으로 학교 2017의 김재정 라운드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